89년도 제 기억으로는 8월달쯤인 걸로 기억해요. 그 광고 의뢰를 받고 한 달 전부터 연습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제작을 찍었는데 마지막 13시간만에 찍은 거예요. 저녁 먹고 7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8시 반에 마지막 찍었던 장면이 뭐냐면 거울 보면서 내복했던 장면 있죠. 그게 8시 반이에요. 완전히 눈빛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오게 차고 막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피곤해 찌든 얼굴이 자체가 그 표정이 살았던 거죠. 최종원 씨 때문에 남자 중고등학교의 의자. 걸상이라고. 엄청 많이 부서졌어요. 그리고 그 대역을 쌓는데 동중에서 다리 찌는 거 그리고 회전하는 게 있어요. 원래 풀샷이. 그런데 그거 몇몇 장변들은 대역 해줬고 웬만한 건 제가 다 했고. 바닥에서 다리 찌는 거. 그건 제가 했어요. 운동 시행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. 아니 그때는 좀 그냥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. 형 지금 찢어져요? 그 당시 그 이유로 안 찢어요. 형 이거 한 번 갔어. 길이 나온 김에. 언제 해봤어요 마지막은 이게.